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리얼터 제이입니다. 많이들 다음 영상을 기다리셨을 텐데 요즘 많이 바빴던 관계로 영상 편집이 늦어져서 이제 사 올리는 점 먼저 사과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지난번 소개 드린 레나르 싱글 1층짜리 집에 이어서 브랫포드 컬렉션에 해당되는 콘도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내부에 많은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전 영상을 꼭 참조해서 확인해 주세요. 이 커뮤니티 안에는 콘도가 3가지 타입이 있고 그 중 이번 영상에서는 브루클린과 세라토가를 소개 드립니다. 이미 보시는 좌측 건물에는 입주를 완료한 주민들이 있고 저희가 볼 모델홈은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브루클린부터 소개를 드립니다. 이 모델홈은 아래에는 그라지만 있고 계단 위로는 방 2개, 화장실 2개 반이 있는 형태로 총 1,448 스쿨피트의 집입니다. 자 그럼 직접 영상으로 감상해 보실까요? patreon.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조심히 계단을 내려오시면 바로 그 옆집이 다음 소개 드릴 세라토가 모델홈입니다. 이 모델홈은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3개의 1786스골피트의 콘도입니다. 세라토가는 콘도이긴 하지만 약간의 외부 공간이 있어서 작은 타옴홈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주방에 G-Steel Appliance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전 영상을 함께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영상으로 감상해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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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콘도 모델홈들은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고 느끼신 점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집 투어가 필요하시면 제게 전화나 카톡 남겨주시면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터 제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